대륙에서 헤이즐 건담을 내놓는다 했을 때 그때가 제 기억으로 나면 4년 전 5년 전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반다이는 이런 헤이즐 건담 쪽 어드밴스 오브 제타 이쪽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HG로 사서 만들어 본 적 있어서도 MG는 없었으니까 다른 녀석을 개조해서 만들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상황에 이게 나왔어요 얘가 매직 토이즈라는 대륙의 희한한 어디 메이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륙의 어느 메이커에서 헤이즐 건담을 발매를 해 준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걸 사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단골가게를 놀러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이 키트가 있는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사장님께 사장님 이 키트 얼마에요? 이랬더니 5만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하나 주시죠 해가지고 사서 조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립이 한 거의 다 끝나갈 때쯤 그때 갑자기 반다이에서 이걸 발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4만 5천원이라는 가격에 나는 이걸 5만원을 주고 샀는데 5만원을 주고 샀는데 반다이는 이걸 4만 5천원에 발매를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못한 거죠 왜? 불법 복제 키트를 사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그냥 이걸 놔두고 반다이거 정품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중국 녀석들의 그 기술력이 얼마나 올라왔는가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시작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얘를 만들 때 뭐라고 해야죠? 그 반다이는 어떤 다른 조립성을 갖고 있을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궁금하긴 했어요 만들면서 느낀 점은 대륙 녀석들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독자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간다면 반다이의 건담 못지않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로봇도 만들어낼 수 있고 게임 뭐 이런 독자적인 창작물을 다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설계도 잘 했고 거기다가 반다이와 다른 점은 뭐냐면 반다이는 웬만하면 다 프레임을 다 넣어주잖아요 MG에다가 MG나 PG 이런 쪽 애들은 다 프레임을 넣어주는데 얘는 그런 프레임 대신에 그냥 전체적인 실루엣만 장갑 위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HG를 만든다는 딱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완성해서 완성해보고 나서 다른 이제 반다이 MG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키가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거의 한 유니콘 건담 거의 될 정도로 머리 하나가 더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진짜 분할해야 할 곳에서는 분할을 제대로 해놨고 그렇지 않아도 될 만한 곳에서는 그냥 건너뛰고 그런 가감, 그런 생략, 과장 이런 거를 생각보다 잘 해놨다라는 걸 이걸 만들면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위로 이제 방패가 더 올라가야죠 헤이즐 건담이 특징인데 그건 색깔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일단 보류는 해놨고요 나머지는 이미 작업이 다 끝난 상태고 이걸 완성했을 때가 2018년에 한참 폭염이 엄청나게 몰아 닥쳤던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데칼을 직접 다 만들어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칼들이 다 녹아서 흘러내렸어요 작업할 때 그때 저희 수강생들 작업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잠깐 깔짝깔짝 작업하면서 색칠도 하고 데칼도 붙이고 막선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냈고요 데칼은 큼직큼직한 거 이 방패에 붙어있는 이런 이미지 라든가 이런 로고들 이런 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사진이나 이미지를 다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붙였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옆으로 좀 가 있어라 이런 이미지 이미지도 작은 이미지는 다 깨져요 좀 큼직한 거 막 한 500kb, 700kb 그 정도 이상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축소해서 확 줄여가지고 출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화면이 조금씩 깨집니다 고화질의 이미지가 아니면 이렇게 잘 깨진다는 거 이런 걸 이제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배치는 일러스트에서 해 준 거거든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좌우로 막 배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물 전사지 투명 물 전사지에요 투명도 있고 그 다음에 백색도 있고 그러니까 백색 전사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뒤에 배경이 이렇게 있더라도 자기 색깔이 고유색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색 부분에 붙이는 이런 애들은 다 투명이고요 이게 이런 애들은 왜냐하면 밑색이 올라와요 그래서 붙이다가 잘못하면은 이런 파란색 같은 경우에 투명으로 붙여버리면 파란색 같은 경우에 이미지가 하나도 안 보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출력을 해요 작업할 때 백색 물 전사지 투명 물 전사지 둘 다 출력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작업을 하고요 이 용지에다 출력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프린터기에서 요새는 웬만한 잉크젯 프린터기로도 다 이만큼 이렇게 고화질로 다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해 가지고 이걸 말리고 나서 바로 물에 담궈 버리면 이 자체가 그냥 싹 퍼져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유광 클리어 슈퍼 클리어 유광 이런 애들로 전체적으로 한 세 번 정도 코팅을 해 주셔야 돼요 표면에다가 그렇게 이 표면 자체에 이 이미지가 물에 들어가더라도 번지지가 않게 됩니다 단 작업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오려 주셔야 한다는 거 정확히 모형을 잡아서 안 그러면 이 자체를 그냥 넣잖아요 이 전체가 한 장이 다 떠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작대칼은 약간 좀 그런 게 좀 힘들긴 합니다 근데 자작대칼 제가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25년은 뻥이다 대략 한 15년 정도 15년에서 17년 그 정도 작업을 해왔는데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붙이는 게 힘들어요 붙이는 게 그냥 평면 같은 데다 붙이면 넙직넙직한 평면 같은 데다 붙이면은 그건 별로 어려울 일은 아닌데요 공면이라든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그런 면에다 붙인다 그러면은 미쳐버린다 데칼은 펴지려고 그러죠 내가 암만 누르려고 해도 이게 작업은 안 되죠 자작대칼 작업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붙여보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설명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커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반다이과 설명서 보면 이거 반밖에 안 되잖아요 반다이 설명서에서 얼마나 제가 짜증나냐면 이 면적이 넓으니까 이 면적이 넓으니까 어디에서 뭘 실수를 하지 마라 이런 걸 상세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다이과는 이게 절반 사이즈 없고 작아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주의하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 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런 설명서 이게 중국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토부키와도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인들도 설명서가 굉장히 커요 거의 A4 한 장 크기 정도로 얘는 A4보다 약간 좀 더 크다는 느낌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수를 할래야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반다이 설명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설명서가 너무 작으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일본어다 보니까 그 조립하다가 앞뒤 잘못 끼우고 막 부품 잘못 끼워서 다시 막 부품들 다 끄집어 빼서 다시 또 조립해 하고 막 그러는데 중국제가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저게 정품이 아닌데도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설명서가 굉장히 시원시원하다라는 거 그런 건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그런 건 반다이가 진짜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들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배울 건 배워야죠 그리고 이걸 만든 이유로 요새 웬만한 중국제를 아예 만들진 않고 있는데 조립은 해봐요 어떤 건지 반다이와 기술 격차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고 얘네들은 또 자신들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반다이 건담에 그런 거를 따라가면서 그냥 짝퉁으로만 가려는 그런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독창적인 뭔가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려는 그런 메이커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토이즈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런 정도의 조립성과 이런 정도의 완성도라면 이런 건담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창작을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가주기를 바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거 매직토이즈 거 이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들 입을 모아서 칭찬하십니다 저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서도 짝퉁으로 남을 것인가 그건 본인들이 판단하겠죠 아무튼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